오늘의 여행지는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헌성의 섬, 제주도입니다. 이번 여행 컨셉은 100회 마진 꿀잼 예약 단넷투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이드가 돼서 주도하셔야 하는데요. 포스가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댄스 가수 김종민이죠. 아, 댄스! 컷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젖... 젖을 시장? 네. 키가 몇 정도... 그것까지 나와면 모르지. 팔베나무입니다. 팔베 아니고요, 팔베요. 설명 안 하고 저희가 이걸 볼게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 발이 잘릴 것 같아요. 문세윤 씨. 네 거한테 봅시다. 단넷투어 두 번째 코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문세윤 씨의 점심 식사! 안넷투어! 안넷투어 문세윤의 타임이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황홀하고 환상적인 점심의 세계, 미각의 세계로 안내하오! 선지! 안넷투어 출신! 안넷투어도 바뀐다는 어문세윤입니다! 쭉 올려라! 성적도 쭉쭉! 입맛도 쭉쭉! 흘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애주도 한번 사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즐비해 있죠.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생각나시죠? 살짝 날씨가 그래도 선선한 편이라 고기국수 같은 걸로 몸을 챙겨요. 고기국수 좋아요. 고기국수 단표. 다근발이요. 다근발이요.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생선이죠. 비주얼적으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비주얼적으로? 큰 온갈치. 갈치 갈치. 구이! 구이 3% 오말칼국수. 오말칼국수. 오말칼국수 맛있습니다. 흑돼지도 있어요. 흑돼지죠. 흑돼지.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음식 중에는 옥수? 랭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순위가 낮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주도 하면 뻔하고 맛있는 음식보다 생소하지만 더 맛있는 우리 제주 향토 음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좀 뻔한 음식 먹고 싶긴 한데. 그렇지. 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 중인 맛있는 녀석들 메인 작가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오. 이미 이곳을 5살 다녀왔습니다. 오케이. 만 녀석. 여러분 이게 소개해드리고 이 만 녀석 제작진도 1박 1 멤버들에게 무조건 이 업체를 소개해드리는 것이죠? 라고 허락을 해주셨고 제가 맛보고 이것을 우리 멤버들에게 무조건 먹여야 된다. 이거 진짜야? 이거 진심인 거야. 맞아 이거 진심이야. 이거 점수 완전 지금 5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니 뭐기를 해? 생선 쪽인지 고기 쪽인지 뭐. 고구만 좀 알려드릴게요. 다 따로 갑니다. 다 따로 가고요. 지금 약간 또 국머리 좀 땡기시는. 어 약간. 축기잖아요. 점심이 축기잖아요. 미역국 아니야? 아 성게 미역국 아니야? 아니. 땡땡땡 국으로 끝나요. 국이에요 땡땡국? 땡땡땡이 이 집의 메인 재료입니다. 대한민국 땡땡국.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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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대단해요. 공개밥 하나 추가해. 아싸. 봉추에요 봉추. 오케이. 봉추에요. 봉추? 네. 아 뭐지? 생선이야. 궁금해 생선. 각으로 시작합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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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기억되겠습니다. 각조개국. 시원하겠지만. 각조개국. 조기. 각국. 각죽국. 각. 각자. 각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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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재기. 각 재기. 우리가 아는데. 뭐라고요? 각. 각 재기국. 98% 성공. 각. 각 자기. 가운데만 살짝 요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각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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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는 생선이 방언이죠. 들어보셨죠? 전갱이라는 생선입니다. 전갱이. 전갱이. 잠깐만. 전갱이. 입맛 속 들어가는데. 딘딘 형 스타일이 다 아니고요. 국이 막 이런 거 아닌데. 약간 미니 고등어처럼 생겼는데. 무분별한 기름기보다는 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표정 안 좋아요 딘딘 표정 안 좋아요. 현재의 0점입니다. 여러분 저 반전. 오케이 제가 다 카드를 까겠습니다. 반전은 뭐냐면. 각죽이 조립.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쓱쓱 비벼가지고. 각죽이를 하나 싹 올려서 싹 입에 넣으시면. 기가 막힐 거고요. 치김도 있어요? 매일. 튀김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멜이 뭐요? 멜이 방언으로. 멸치의 방언. 멜젓. 멸치 젓갈. 멸치. 멸치 튀김? 멜. 멜치. 우리 1박 2일 멤버들은요. 뭔가 좀 새롭고. 아직 저평가된 요리들을. 알리는. 그런 의무도 있다던데. 끝나고 거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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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존경합니다. 잘 견디셨네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죠? 쉬세요 이제. 쉬세요. 아냐 아냐. 쉬는 거는 죽어서 쉬우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1박 2일에 뼈를 가겠습니다. 가이드 잘못 걸렸어. 오늘의 머릿속에. 각재기 전갱이. 시원한 얼갈이. 배추가 들어간. 그 뚝배기 안에 각재기 코를 상상하면서. 오늘 첫 끼에요. 미리 만나보는 인터뷰 한번 만나보시죠. 김종민 씨.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갓. 마이너스 30점. 이거. 어떡하지. 기를 쓰고 다른 집을 소비. 오케이. 자. 자. 죄송한데 그냥 차에서 자도 돼요? 자. 갑시다. 각재기 먹으러 갑시다. 어머. 각재기 각재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각재기? 각재기 국입니다. 요 매조리 매튀기. 아 너무 내 스타일은 아니라. 네. 돈배고기도 있네. 돈배고기도 있네. 있지요. 있죠. 어? 돈배고기도 먹어요? 허용되냐? 혹시 허용됩니까? 이 형은 지금 돈배고기가 필요해. 돈배고기가 뭐야 근데? 돈배고기가 돼지고기를 약간 수육처럼 한 건데. 맞습니다. 돈배가 도마야 도마. 도마에다 툭툭툭 썼다고. 돈배 안 되면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안돼. 돈배도 돼요? 돈배요? 네. 풍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왜 내 투어 때 이게 들어와요? 무슨 소리야. 안쪽 반쪽.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지금. 지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권력 없어 권력 없어. 니가 저녁이야 멍청아. 니가 저녁이랑 멍청아. 니가 저녁이랑 멍청아. 너가 지금 여기 놀러 왔는 줄 알아든가? 니가 반응이기야. 이러면 마이너스죠. 거의 내 타임에 들어와요 이게. 점심 먹으러. 가자. 이거 많이 우리 못 먹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줘야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점심을 줄 수가 없잖아. 지금 먹으면서. 그러나 봅시다. 우리 단내 투어한테 설마 그러겠어요. 단내 투어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두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다 먹어야지. 펴가려야 되는데. 단. 또 나오네. 1박 2일답게. 지금부터. 안 돼. 복불복을 통해. 얼마나 먹을지 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비스 두 분기 준다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게임 잘해. 내가. 레클리션과야. 여기서 가이드가. 딱 자기가 받았는데. 저는 어제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최고지. 점수 올라가지. 점수 완전 올라가서. 자 됐습니다. 멤버를 주세요. 저는 어제도 먹었습니다. 안 어울리죠? 안 어울려. 내가 안 어울려. 여러분의 점심 식사 양을 결정할. 제주도에 딱 맞는. 복불복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주 돌. 싹퀴? 홀짝입니다. 홀짝? 홀짝 그거. 홀짝. 홀짝. 이거 게임이래. 오일남이. 니가 나 속은 공기 잡고. 내 속은 공기 잡고.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상대는. 접니다. 오일남? 오일남 씨? 오일남? 방일남? 방일남? 방일남을 이겨라. 오케이 오케이. 방일남 오케이. 백회 특징. 홀짝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이러다 다 죽어. 그리박 순해진 돌 개수가. 골인지 짝인지 맞추면 성공입니다. 와우. 한 번이요? 한, 다섯, 다? 차례대로 한 명씩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코스트 평가를 위해 전원 미션에 실패해도 1인분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실패하면 1인분. 선백 성공할 때마다 1인분씩 추가. 와우. 그리고 멤버 전원이 성공할 경우 동예 씨가 원하는 동배 고기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고기 있어야 돼. 고기 있어야 돼. 홀짝 전원은 어떻게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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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겠다는 거야. 50% 형이 먼저 해. 아니야, 형이 먼저 해. 나 1번 안 해. 이제 교화하지 마. 형이 먼저 해. 오케이, 가.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슬 가졌어요? 아, 돌이구나. 안일하게 하지 마. 오케이. 분명히 눈빛으로 벌써 짝을 잡고 있구만. 야, 이거를. 너무 일으킨다, 너무 일으켜. 난 짝을 할 거야, 무조건. 아니, 나는 분명히 짝을 외칠 거야. 근데 나를 조금 이제 우리 멤버들 밥을 먹기 쉽다고 하면 짝을 잡으면 돼. 아니다, 먹기 쉽다고 그걸 잡으면 돼. 나는 짝을 말할 거야. 진짜로. 어? 이거 완전 심리전이야. 세월아, 이거 심리전이야. 말리면 안 돼. 그리고 그리방이 손이 그렇게 크진 않아. 불같네. 이번 라운드 제작진을 믿으시겠습니까? 짱!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문세윤 승리! 우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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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맞혔어. 그리방은 뭐야? 제가 정확히 맞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심리전을 맞혔어요? 아니면 어때요? 좀 맞혔죠? 다음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라비. 라비야, 가자! 사실 돈베고기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홀이죠. 이란 날까지 쭉쭉. 홀 이반! 홀, 출발! 우왕! 실례합니다! 즉, 승리하울!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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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ר왕! 다음 참가자, 딘딘 우리 파일러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타방속도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거야? 타방속에? 형 그거 전세기 1등이래 형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을 거야 진짜? 어 형 우리가 BTS 홍보하는 거랑 같은 거야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야 김요한 이야기를 이겼대요 그래? 전세기 1등이래요 그것도 그런 멘트도 형이 전세기에서 유일하게 혼자 한 거야 타방속에 홍보해줘는 거 아니야? 우덕아 계속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거 해줘? 오 정확하네 좋다 좋다 음악, 사운드 좋아 공배 안 되면 뭐 기임이 될 거 같아 안 돼